아버지 하나님 10월도 이래 저물어 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축복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40일 우리가 같이 하는 연합 새벽부흥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삼의 예스크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와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안몬 자식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근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너부간네설에 손해주고 또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주어 섬기가 했나니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한 많은 나라들과 큰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간네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미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의 손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유재동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이 새벽연합부흥성회 40일 중에 벌써 17번째가 됩니다 혼자 어떻게 이것을 다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함께 갈 수 있으니 좋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이 시대 아니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우리 교단 아니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빨리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함께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너는 나무 멍해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해들을 내 목에 메어다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만나러 온 모든 그 사절들에게 하나씩 나눠줘라 그런데 이 멍해를 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27장에서 한 번만 말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됩니다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유다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드기아 왕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1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고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꿈 해몽가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멍해를 맨다, 못을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의 멍해를 내가 맨다, 책임을 진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교회의 멍해를 내가 맨다 아니면 민족과 국가 어떤 일을 내가 책임진다 그것은 멍해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인가 예레미야 말씀 다시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의 왕, 왕의 멍해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유다를 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멍해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멍해를 메라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는 성전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슴에 암기하고 가슴에 새기면 그것으로 이제는 내가 다 깨달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의 임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다 어떻게 될 것이냐 멍해를 메라는 것입니다 멍해를 메는 것 여러분들 멍해를 맨다는 것은 그 멍해의 그 무게감을 내 어깨로 온 몸으로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에겐 저보다 일곱 살이 많은 형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집안의 장손 그러니까 저희 형님도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장손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등이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에도 약간 왼쪽이 왼쪽이 이렇게 휘어진 채로 그렇게 걷죠 제가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짠합니다 고등학교 때 인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능망염을 알았어요 제때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이 휘게 됐고 그리고 그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장손 장손의 그 멍해를 가지고 있죠 집안 대소사 장례뿐만 아니라 생신 모든 것을 다 챙깁니다 그런데 이 대소사를 챙긴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봉투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삶에서도 꼭 챙겨서 갔다 그것을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서 둘째 그러니까 그런 일로부터는 면제 더구나 미국에 와 있잖아요 완전 면제인데 저희 형님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야 저희 형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고마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 마음에 하나 결심하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한테 어떤 것이든지 부탁하면 난 다 들어주리라 군말 없이 다 들어주리라 그런데 저희 형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저에게도 어떤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들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챙겨주죠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서 서로 전화하게 되면 잘 지내냐 미국에 사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목표하는 것은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건강 잘 챙겨라 오히려 형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그분이 오히려 걱정해 주는 것은 접니다 뭔가 집안에 이 멍해를 매는 것 그런데 저희 형님이 하는 것은 그렇게 힘겨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살아남는 길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매라 멍해를 매면 오히려 그것은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걸까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애국도 있었는데 이집트도 있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쪽 그 유대는 이집트 애국과 정치적인 선을 대고 외교적인 선을 대서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죠 애국은 안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애국은 과거 종로로 됐던 출애국의 역사 그 과거에 이 어려운 그 마음에 상한 이스라엘 민족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애국이 어쩌면 이 유대민족에게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과 중국 같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은 우리 일본 사람들의 그 멍해를 우리가 매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식민지 지배 시기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열등 국민으로 보죠 그래서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는 LG나 삼성의 제품들을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차들을 사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구 대국이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비유를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한안영을 내립니다 이제는 한국과는 이거는 다 끊는다 그래서 한안영을 내려서 대한민국을 길들이려고 하죠 그뿐 아닙니다 그 북동 그 공정이라고 해서 이 북동쪽에 있는 우리 고구려의 역사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면서 그래서 이 한국이란 나라를 이제는 변방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와 회담을 하던 시진핑은 한국은 옛날에 자기들의 일부였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하 무인의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의 멍해를 메고 그리고 그 민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다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멍해를 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애굽은 안 되고 이미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왜 바벨론 바벨론의 그 망이를 매라고 그랬을까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배운 말이 있습니다 생태계 생태계 영어로는 ecological system 말하자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인류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무기문들 바닷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균형과 절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 없이 어떤 것이 막 자라게 되면 그것이 다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이 없게 돼서 그것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 시스템이 이제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가만히 보면 혹시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만들어낸 것 이제 이 지구는 다른 동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욕심 그것을 이제는 전 지구적인 욕심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일회용도 쉽게 쓰고 공예 마음껏 그렇게 하면서 해왔던 것 이제 그 시스템 그 생태계가 우리에게 이제 몸살 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겪는 일은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가인과 아벨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두 아들로 든든히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가인이 이제는 딴 생각을 먹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할 때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가인아 너는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다스리지 못하죠 그리고 아오 아벨을 그 들로 불러내서 그를 거기서 처죽이게 됩니다 공존의 생태계가 완전히 끼워지게 된 것이었죠 예레미의 시대에 이 유대민족 그들은 왜 애국에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했을까 그들 밑에 어쩌면 그들 밑에 파라오 바로의 그 멍해를 매야 했을 텐데 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쪽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갔을까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자기 안위와 욕심을 치워나가는 너희 발의 생태계 특별히 그 생태계 중에 중요한 말 그 생태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먹이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먹이사슬 그 먹이사슬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사실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애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애국의 생태계는 어떻을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애국이 만들어낸 그 생태계의 최상상층 포식자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 밑에서 그 밑에서 오히려 그 오히려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는 포식자로서 지배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 바벨론 바벨론 밑에서는 그것을 못하지만 애국 밑에서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안위를 계속 지켜 갈 수 있다고 어쩌면 그들이 믿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바벨탑의 이 생태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길은 뭔가 그것은 철저히 망해야 한다 포로로 잡혀가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그래서 얼마나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혹독하게 경험해 봐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들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왔을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아니면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큰 생태계에 종속되어서 겨우 그 밑에서 그 밑에 포식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 몸살을 앓고 있는 연합감리 교단이 왜 몸살을 앓게 되었을까 왜 누구는 이 교단을 이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가 누구는 이 교단을 개혁해야 한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생태계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바빌로니아의 왕의 멍해를 메고 그 왕과 그 백성을 섬겨 살아남도록 하라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과연 어떤 멍해를 메야 할까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죄에 의해서 우리가 정로로 타지 않는 그런 삶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거하는 것 아이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어주고 영적인 그 은혜의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가정 만들어 나가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떤 멍해를 메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멍해 매지 마라 그거는 힘들다 할 일이 많으니까 멍해 매지 말아라 그 몸에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 그거 없이 몸이 가벼워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멍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멍해를 매라고 하시는 것일까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로 있다가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가서 그 해부르네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여부수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여부수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국가의 기초가 뭔가 잡혀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운데이션을 확실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법괴를 옮겨오는 것이었죠 기란녀여림 아비나다의 집에 그 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오나요? 법괴를 소 달구지에 싣고 옮기죠 그런데 소가 날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떨어지려 가는 그 법괴를 손으로 붙들게 되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칩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다윗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괴로 옮겨오는 것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말씀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인 이 법괴를 옮겨오는 것 하나님께서 반기실 것 같은데 아무데다 싣고 오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우사가 죽자 다윗이 수소문하게 됩니다 이 법괴가 도대체 뭔가? 법괴가 임해서 받을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참된 일들 어떤 백성이 세워져야 될까? 그 방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레윈들 하나하나 수소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법괴를 제대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레윈들이 그 네 모퉁이에서 그 법괴를 각각 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른 사람으로 정말 바꿔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해야 그 운동력이 있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깨에 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 교회에서 멍해를 많이 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를 감당하게 하려니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옆에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압니다 무게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그의 업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 가난한 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요단강 그것을 건너서 가장 맨 앞에 설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설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법괴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럼 요단강 그때 말씀으로 보면 장마철이라 물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그 법괴가 먼저 맨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물이 불었으면 그 법괴가 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배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레윈들이 먼저 그 법괴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레윈들이 법괴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메고 들어가는 것이죠 물이 불어서 미끄러워서 다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법괴가 떠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가난 땅을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 그것은 법괴에 나의 임제를 나의 말씀을 너의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을 걷는데 혼자라면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명이 같이 그것을 그 모서리를 메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젠 물살을 보다가 아 겁에 질려서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겁에 질려서 넘어지게 된다 삐끗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그 법괴에 그 막대기를 놓고 있지 않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 세 사람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삐끗하더라도 함께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해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다 함께 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지고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말로 짓는 것이 아닌 진흥 매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결단으로 그것을 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직접 너의 몸에 느끼는 것 이 말씀의 무게감 그것을 느껴봐라 직접 맨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은 어쩌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매라 했는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드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되고자 하는 그 동지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동지에 민족을 세워나갈 때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지워나갔을 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개인의 영성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결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 사람의 영성이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멍해를 매는 중에 공동체의 그 짐을 같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다 세우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죠 저는 어려운 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들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2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개역, 개정, 번역은 이렇습니다 왕과 백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사실이라 살아남게 되려면 멍해를 매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술은 하나님의 멍해다 말씀의 멍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책임의 멍해를 매는 매는 것이다 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그 멍해는 하나님의 멍해가 아니고 오히려 그 멍해는 바빌로니아 너부갓네살 왕의 멍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없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빌로니아 왕의 그 멍해를 매고 그의 백성을 섬겨봐야 한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 유일하게 남은 남은 이제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시스기아를 통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영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일하시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에 그 죄의 생태계 그 주변에 바벨 바레 생태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왕들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경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너의 삶을 바르게 해라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저들과 함께 서며 바를 섬기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선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는 겉모양으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섬겨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롭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포악한 왕을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멍해를 매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 그나마 남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다시 살리고 지키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남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와 그 백성을 섬기며 그런데 어떻게 섬길 거냐 쉽게 아니다 멍해를 매고 그리고 그 멍해를 매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멍해를 매는 그런 경험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룩의 무게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야 두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냐 그건 내게 배워야 된다 그런데 내게 배우는데 제대로 배우는 그 길이 있다 그것은 내 멍해를 매워야 한다 내 멍해를 매워야 한다 나도 멍해를 맨다 이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좌절 아픔의 멍해를 내 어깨에 느낀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시대에 진정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의 무게감을 그 마음 마음의 어깨에서 느낀다 너희도 멍해를 매야 내가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작년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그거 꼭 보세요 그렇게 해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이란 그 배우가 등장했고 제가 처음 보는 김태리 이병헌은 그 유진초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김태리는 고해신이라는 역을 맡았는데 저는 처음에 러브스토리 사랑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나라가 일본에 한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나라를 지켜내나 이 조선이란 나라의 그 멍해를 누가 그걸 감당하고 있나 봤더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병헌도 그돈 노비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치죠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미군이 되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그래서 이름이 유진초의 이 양밭집 교수였던 그 고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그 양밭집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지만 의병활동을 하게 되죠 빵을 굽던 사람들이 총을 들었고 인력걸을 끌었던 사람들이 총을 듭니다 그리고 무장한 일본군 앞에 서죠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우리가 보았던 그 의병사진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거기에 섭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제 눈을 열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병이란 말이었어요 의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구한말에도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한국의 역사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병, 그 드라마에서는 그 자막이 영어로 쭉 올라왔는데 그 의병의 영어 번역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번역됐을까? Righteous Army Righteous Army Righteous,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Righteousness 의리를 구하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이 의라고 하는 그 의는 교회의 용어였는데 교회의 용어였는데 바로 우리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병 Righteous Army 그런 면에서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 이 시대와 아니면 우리 민족이나 아니면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교회와 모든 것에 멍해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Righteous Army 의병으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군대, 의로운 군대 바불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짚어줍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집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소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소, 몸소 그의 어깨에 지신 그런 멍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멍해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멍해를 쳤더니 다른 사람의 멍해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요 멍해를 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득이야 왕,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득이야, 야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득, 그것은 히브리어로 제덱 이렇게 됩니다 제덱, 우리가 아는 사독 제사장 그것도 제덱, 세덱 그거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식에 그 바리세인들 있고 또 하나 있었죠 사두개인, 사두개인도 의로운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제덱, 의 시득이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마지막 왕 내가 의로우며 너도 의로운 사람이 되라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시득이야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멍해를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해를 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멍해를 매셨으니 우리도 그의 멍해를 맵니다 수고하고 짐신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위로를 얻으리니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해를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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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